음악 네 취업이 보인다 2부의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요 특별히 2018년 하반기 채용 전략에 대해서 전문가 모시고 이야기 나눠볼 텐데요. 그 전문가분 잠시 후에 만나보시고요. 신세미 캐스터가 오늘의 채용 정보부터 소개해드립니다. 음악 네 취업정보 알려드림의 신세미입니다. 공기업 및 공공기관 채용 소식입니다. 한국 스마트홈 산업협회에서 사업전략 본부의 인턴 사원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경력을 무관하게 모집하고 있고요. 대학 졸업 이상의 학력을 소지하고 있거나 졸업 예정자인 분의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영어가 가능하거나 유관 업무 경험이 있는 분, 컴퓨터 활용 능력이 뛰어난 분, 통계 분석과 리서치 능력이 뛰어난 분을 우대하고 있습니다. 모집 기간은 11월 30일까지고요. 채용 시 마감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의정부시 여자 단기 청소년 쉼터에서 직원을 채용합니다. 경력은 무관하지만 전문대 졸업 이상의 학력을 소지한 분의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문서 작성 능력이 뛰어나거나 컴퓨터 활용 능력이 우수하고 관련 학과 전공자나 운전이 가능한 분을 우대하고 있습니다. 모집 기간이 12월 10일까지고요. 채용 시 마감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사단법인 벤처기업협회에서 인사기획 및 인적 자원관리, 급여 및 퇴직연금, 총무지원 등의 업무를 담당할 대리급에서 과장급의 경력직 직원을 채용합니다. 연령이나 성별, 학력에는 제한이 없지만 관련 분야 경력이 5년 이상이어야만 지원할 수 있습니다. 공공기관 또는 협회나 단체에서 관련 업무 경력이 있거나 문서 작성 및 커뮤니케이션 능력이 뛰어난 분을 우대하고 있습니다. 모집 기간은 11월 12일까지입니다. 마지막으로 한국수자원공사 계열사인 주식회사 워터웨이플러스에서 국가 보훈처장으로부터 취업지원 대상자로 추천을 받을 보훈 대상자를 채용하고 있습니다. 채용 부서는 시설안전팀으로 환경미화 관련 업무를 담당할 예정이고요. 성별이나 학력, 지역은 제한이 없지만 만 50세 이상에서 만 60세 미만이어야 합니다. 채용 확정시부터 전일 근무가 가능한 분이어야 하는데요. 모집 기간은 11월 11일까지입니다. 이상으로 취업정보 알려드림의 신샘이었습니다. 네, 이번 시간에는요. 특별히 전문가 모시고 하반기 공채 멘토링 알아보도록 할 텐데요. 만나뵙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취업이 보인다 2부에 찾아뵙게 된 취업 스킬 전문가 혼남 멘토 강신호 멘토입니다. 네, 저희가 2부에서 강신호 멘토님을 모셨는데요. 이렇게 또 처음 보는 것처럼 인사를 하시니까 당황스럽네요. 네, 좀 분위기가 어색해지긴 했는데 1부 강신호, 2부 강신호 다른 사람입니다. 다른 인격입니까? 네, 다중인격입니다. 좀 비교를 좀 해볼 수 있을까요? 1부 강신호는 조금 지적이고 체계적으로 자격증 정보를 전달하고 2부 강신호는 조금 감성적으로 우리 취준생 멘티들을 위한 전문가로서 애정을 담아서 감성적인 부분이 좀 많이 있다. 그래서 좀 따뜻한 멘토다. 1부에서 추억 발휘하지 않으셨어요? 실컷 추억 얘기하셔놓고 2부에서 감성적인 마음이라고요? 바꾸겠습니다. 1, 2부를 좀 바꿔주시면 네, 알겠습니다. 오늘 2부는 좀 그럼 지적으로 스킬 전문가로서 조금 냉정하게 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뭐 상관없는 질문이지만 도대체 몇 개의 인격체를 갖고 계시는지 궁금하네요. 뭐 한 대여섯 개 정도? 대여섯 개 정도? 네, 저희가 차차 3, 4, 5, 6번까지 만나보도록 하고요. 네, 제가 차차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요. 하반기 공채 멘토링 저희 취업이 보인다에서는 처음으로 또 시도해보는 내용인데 이렇게 좀 갖고 오신 이유가 있을까요? 네, 하반기 공채가 시작, 진행되고 있죠. 중요한 시점이고요. 정말 많은 학생들이 정말 제가 보면 안타까울 정도로 밥만 먹고 자소서만 쓴다라고 할 정도로 정말 많이 집중하고 열심히 준비하고 있는데 그래서 제가 조금이라도 도움되기 위해서 멘토링을 하고 특강을 가고 제가 컨설팅을 하면 안타까운 게 참 많이 보입니다. 그래서 잘 알지 못해서 열심히 하긴 하는데 못하는 부분들 핵심을 찍어서 제가 오늘 말씀 드리겠고요. 그리고 오늘 자소서에서 두 가지 무상한 소문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소문을 한 번 진실을 한 번 밝히면서 오늘 자소서 활용 스킬에 대해서 취업, 스킬 업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스킬 업, 스킬 업. 제가 좀 이거 좀 밀려고 하는 건데 알겠습니다. 사실 저도 예전에 채용 준비하던 시절을 돌이켜보면 저는 이 자소서 쓰는 게 정말 힘들더라고요. 가장 힘든 시간이 저는 자소서를 준비하는 가장 첫 번째 단계였거든요. 오히려 그 다음에 필기 시험도 있고 면접도 있고 했지만 가장 스트레스를 많이 받던 시기가 이때가 아닌가 싶은데 또 그렇게 실컷 쓰면서도 이게 또 통과할 수 있을까 다음 기회가 있을까 이런 생각도 하고 여러 가지 생각이 드는 시기가 자소서를 쓰는 시기이기 때문에 상당히 오늘 내용 많은 취준생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요즘 한창 또 하반기 공채 이야기가 많이 나오더라고요. 블라인드 채용 이야기도 이슈가 되고 있고요. 또 은행권에서도 필기 시험을 도입했다 이런 소식들이 전해지고 있는데 첫 번째 내용 한 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강멘토의 취업, 스킬 업 뭡니까? 네. 제가 지난주에, 아 이번 주죠? 당국대학교로 갔다 왔습니다. 당국대학교에서 기업 분석이랑 자소서 특강을 진행하고 컨설팅을 진행했었는데 제가 당국대를 자주 가는데 생각을 해봤더니 당국대 학생이 저한테 메일을 보낸 적이 있습니다. 방송을 준비하면서 그 메일이 생각나서 한 번 소개해드리면 좋겠다라고 갖고 와봤는데요. 어떤 메일인지 한 번 맞춰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어떤 메일일까? 특강에서 만난 학생이 보낸 메일. 굉장히 그 특강이 좀 임팩트가 있었기 때문에 감동을 받았거나 아니면 너무 엉망이라서 항의의 메일이거나 둘 중에 하나 아니겠습니까? 네. 50% 정확히 말씀을 해주셨고요. 네. 저는 항상 제 입으로 얘기하기는 그렇지만 전자라는 거. 네. 제가 말씀을 드리면서 한 번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제가 메일 받고 굉장히 놀랐습니다. 왜 그러냐면 긴 시간을 멘토링한 것도 아니고 그리고 하물며 원데이. 그러니까 한마디로 하루 정도 이틀 정도 취업 캠프나 컨설팅을 한 것도 아니었고요. 단 두 시간 특강을 한 그러니까 특강을 들었던 친구였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와 저 때문에 취업을 했다라고 감사 메일을 보냈더라고요. 그 두 시간이 그 학생의 취업을 만든 거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맞습니다. 제 입으로 얘기하기는 좀 쑥스럽지만 그 짧은 시간 제 특강을 듣고 취업에 굉장히 도움이 됐다. 그리고 저한테 메일을 줬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첫 메일로 자료를 좀 많이 해서 자료를 준 적이 있습니다. 아, 대표님께서. 맞습니다. 자료를 주고 제가 어떻게 준비하는 지금 취업을 이러이러하게 준비해라. 좀 코칭을 좀 이렇게 텍스트로 좀 메일로 회신을 줬거든요. 그래서 그 하나만으로 3개월 후에 합격을 했다라는 감사 메일을 보냈더라고요. 이러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 친구는 이게 됐구나.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게 됐다. 뭐가 된 건가요? 취업이 됐다. 아, 네. 또 재미있는 얘기를 또 해주셨습니다. 이 친구는 취업이 됐다. 맞습니다. 신입사원이 된 거죠. 그리고 또 하나 흔히 하는 말로 아, 인성이 됐다. 인성이 됐다. 사람이 됐다. 이런 말을 하고 있는데 우리 시청자분들께서도 인성이 되고 사람이 되고 또 취업이 되시는 우리 시청자분들 오늘 2부 시간을 통해서 제가 만들어드렸으면 참 좋겠습니다. 네, 그렇게 또 인성까지 훌륭한 학생이 멘토링 특강을 듣고 또 바로 취업이 됐다고 하니까 상당히 좀 흐뭇한 소식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자, 그런데 대표님께 자료를 보내달라고 요청을 한 첫 메일. 그래서 대표님이 자료를 보내줬고 이런 게 좀 흔한 일은 아니잖아요. 특강에서 만난 멘토한테. 맞습니다. 특강에서 잠깐 만나고 이렇게 하는 게 참 쉽지 않은데 제가 이제 메일 주소를 알려줬거든요. 저한테 이제 질문도 많이 하고 그래서 메일 주소를 알려줬더니 저한테 요청을 하고 그래서 제가 이 학생한테, 멘티한테 돈을 받을 수 없겠죠. 네, 그래서 정말 다 무료로 자료를 줬고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이 적극적이어야 된다. 능동적이어야 된다라는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적극적으로 하는 사람이 무어라도 딱 건지는 거죠. 그래서 제가 자료를 전달해줬고 특별히 이제 자료를 통해서 면접 가이드라인을 제가 줬다. 그래서 그 가이드라인을 통해서 면접을 잘 봐서 잘 최종 합격할 수 있었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오늘 방송 보시고 메일 많이 받으실 것 같아요, 대표님. 하루에 100통도 온 적이 있는데 회시는 좀 늦어질 수 있다라는 점 안내해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그 학생이 누군지는 다 물어볼 수 없겠지만 어떻게 어느 곳에 취업이 됐는지 정도는 좀 여쭤봐도 될까요? 네, 맞습니다. 현대중공업에 입사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면접을 정말 특강으로 인해서 잘 봤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게 기업도 우리 취준생 분들, 지원자분들을 선택하지만 우리 멘티들, 우리 취준생 분들도 기업을 선택하죠. 그래서 우리 학생 같은 경우는 실력이 참 뛰어났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 개를 합격을 했었는데 저의 멘토링으로 인해서 나한테 딱 맞는 기업을 골라갈 수 있었다라는 내용을 보내왔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많은 멘티들, 취준생들을 만나다 보면 반복적으로 나오는 얘기가 있습니다. 반복적으로 나오는 얘기인데 제가 1년 동안 만나는 우리 학생들 멘티들을 한 번 그냥 간단히 카운팅을 해봤거든요. 그랬더니 깜짝 놀랐습니다. 만 단위가 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많은 멘티들과 취준생들이 하는 질문 중에 대표적인 게 있는데 두 가지를 제가 갖고 와봤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두 가지 소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시는 것 같은데 맞습니다.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첫 번째, 카더라 통신에 이리저리 정말 너무 소문이 많고요. 제가 특강을 하는데도 이런 얘기하더라고요. 저희 교수님이 이 얘기는 쓰지 말라고 하시던데요. 그리고 제가 아는 선생님이 저희 선배가 이런 얘기 쓰면 안 된다고 하던데요. 이렇게 물어보는 질문 중에 거의 탑2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탑2, 뭐가 있죠? 첫 번째, 군대 얘기입니다. 남자분들이시네요. 맞습니다. 군대 얘기가 있고요. 그래서 인터넷 검색을 해보시면 군대 얘기 써야 된다, 안 된다 이런 얘기가 많이 있는데 이 지금 분위기는 쓰면 안 된다라는 분위기가 좀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내용 제가 이제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저는 군대 얘기를 잠깐만 한번 해보자면 좀 싫어하실 수 있겠지만 저는 백골부대 출신입니다. 백골. 죄송합니다. 좀 제가 많이 나갔네요. 그래서 38선 최초 돌파부대, 백골부대를 나왔는데 우리 남학생분들은 군대의 추억도 많이 있고 경험이 많이 있기 때문에 2년이 넘는 기간, 경험이 많은 그 기간을 활용하는 거는 참 좋다라고 우선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죠. 사실 저는 무조건 군대 단어 나오면 패스 이런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같은 이야기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이게 패스 되거나 안 되거나라는 걸 결정하기 때문에 그냥 무작정 쓰지 마라는 건 사실 없는 것 같거든요. 정말 정확한 말씀을 제가 할 얘기를 또 미리 낚아치셨습니다. 백골. 네. 무조건 써도 된다, 안 된다. 그게 아니죠. 정말 잘 말씀해 주셨고요. 군대 경험, 목적하는 바에, 내가 목적하는 바에 활용이 잘 될 수 있다면 당연히 써도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그리고 제가 항상 특강 때 얘기하는 말이 있습니다. 직무에 관계된 거라면 범죄 빼고 다 써라, 써도 된다. 맞습니다. 범죄 얘기를 써서 또 이렇게 가시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직무에 관련된 거는 다 활용하셔도 된다, 써도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지금까지 멘토링한 우리 멘티들, 남학생들이죠. 정말 많이 활용을 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군대 이야기를. 네.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 멘티들은 합격, 군대 얘기를 써서 많이 합격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그래서 제가 군대 얘기를 써서 합격한 우리 멘티의 합격 자소서를 제가 가져와 봤습니다. 그래서 한번 보시고 자소서 작성, 취업, 스킬업 해보시는 시간을 강멘토가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그 합격 자소서 저희가 살짝 한번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읽어볼까요? 군 시절 인사행정병으로서 130명으로 구성된 보병중대 인원을 선발하고 전역하기까지의 모든 과정을 도맡아 진행했습니다. 장병들의 불편사항을 최소화하는 것을 기본으로 세부적으로는 부대 일정에 따른 인력 운영을 계획하고 인적성 결과에 따른 병사 소대 배치, 병간부의 월급과 휴가를 조율하고 보고하는 일을 했습니다. 인사행정병이라는 거는 아무래도 직무랑 관련이 되니까 이런 걸 쓴 걸까요? 네, 또 중요한 걸 딱 체크해 줄까요? 제가 이 말을 딱 하려고 했는데 죄송합니다. 딱 말씀해 주셨습니다. 인사행정병이 원래 아니었고요. 원래 행정병이라고 얘기를 하죠. 근데 해당 지원 직무가 인사행정병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인사라는 단어를 앞에 넣어라 라고 했고요. 인사행정병이라는 말이 없는 거예요? 그렇죠. 행정병인데 그냥 군대 행정병이죠. 꿀보직이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인사를 넣어서 직무 키워드랑 매칭을 시켰고요. 그리고 나서 해당 직무를 보시면 130명으로 구성된 보병중대 인원을 선발했다. 전역하기까지 과정을 도맡았다. 한마디로 입사부터 퇴사 관리까지 진행한 겁니다. 완전한 HR 업무죠. 또 보시면 장병들의 불편사항 최소화. 이거는 복리후생 관리입니다. 그리고 세부적으로 부대 일정에 따른 인력운영계획. 인사 운영관리죠. 그리고 인적성 결과에 따른 병사 소대 배치. 와 이거는 직무 배치죠. 부서 배치. 그리고 병관부의 월급과 휴가 조율. 이거는 급여와 보상이죠. 완전한 HR 관련한 직무 경험입니다. 이렇게 직무와 관련된 경험이기 때문에 군 시절 경험이라 할지라도 이렇게 기재를 해서 합격을 했고요. 굉장히 좋은 결과를 얻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합격 자소서만 봐도요. 직무와 관련된 상황이면 어떤 것이든 좋으니까 경험들이 있으면 주저하지 말고 정확하지 않은 그런 가짜 뉴스에 현혹되지 마시고 중심을 가지고 쓰셨으면 좋겠습니다. 자소서에 관한 또 다른 소문 탑2. 나머지 하나 더 소개해 주시죠. 탑2입니다. 우선 아까 군 시절 경험을 얘기했는데 그 친구는 특이할 만한 게 은행에서의 인턴 업무를 인턴 경험이 있었는데 채용 관련 업무죠. 인턴 경험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군 시절 경험을 앞에 쓸 정도로 군 시절 경험을 우선시했고요. 중요하다라고 자기소개서에 기재를 해서 합격한 사례이고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여학생들이 또 많이 질문을 하더라고요. 팀 프로젝트 활동입니다. 이 팀 프로젝트 활동 경험 같은 경우는 제가 솔직히 말씀드리면 정말 많이 사례를 쓰세요. 그래서 차별성이 좀 낮은 경험인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패턴을 보면 이 팀 프로젝트를 진행하는데 팀원들 중에 한 명이 조금 집중을 못해서 좀 이렇게 할 일을 제대로 안 해서 내가 리더십을 가지고 직접 만나서 설득을 해서 결국에는 팀원들의 화합을 이끌어내서 이 팀 프로젝트의 목표를 달성했다. 이런 패턴으로 정말 많이 쓰시거든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해당 팀 프로젝트 팀 활동의 내용이 나쁘다라는 것이 아니라 정말 차별성을 가지고 이 직무에 관련해서 잘 쓸 수 있다면 활용이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그래서 이 팀 프로젝트 활동 내용을 자기소개에 활용해서 면접관한테 칭찬받은 제 멘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칭찬까지 받고 당연히 최종 합격을 했습니다. 지금 굉장히 열심히 근무하고 있는데 합격 자기소개서 내용을 제가 가져와 봤습니다. 오늘 이 내용을 보면서 취업, 스킬업 하는 강민토가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내용 한번 만나보죠. 팀 프로젝트로 창의적인 쇼핑카드와 부엉용카를 설계, 제작했습니다. 3학년 때는 윤활공학을 재미있게 수강해 연구 프로그램에 자발적으로 신청했고 방학 기간 두 달간 말레이시아 교환학생과 실험을 진행했습니다. 라고 되어 있는데 어떤 부분에서 칭찬을 좀 받은 걸까요? 네, 좋은 말씀 해주셨고요. 우선은 해당 멘트 같은 경우는 외부 활동 경험이 전혀 없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보완을 하는 맞습니다. 그러니까 인턴 활동 하물며 알바 경험도 없었거든요. 그런데 교내 활동이죠. 팀 프로젝트 그리고 실습 내용을 이렇게 자기소개 때 얘기를 했는데 보시면 팀 프로젝트 때 쇼핑카트 보완용카를 설계했는데 이 실습 프로젝트를 통한 결과물이 거의 시판 직전의 단계까지 갔었습니다. 그래서 이 경험을 통해서 자기소개에 어필을 해서 깔끔하게 정말 심플하죠. 직무랑 연관해서 어필을 잘해서 합격한 사례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래서 많은 멘트들이 이런 얘기를 하시고 문의를 하십니다. 멘토님 저는 외부 활동 경험이 너무 없습니다. 그리고 인턴 경험도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게 참 자소서에 쓸 얘기가 없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런 질문을 많이 하거든요. 그때 너무 자신감을 이렇게 너무 못 갖는 게 아니라 자신감을 가지시고 지금 가지고 있는 이 교내 활동 그리고 팀 프로젝트 활동이라든가 동아리 그리고 실습 교과목에서 배웠던 모든 것들 경험을 가지고 잘 풀어낸다면 해당 내용으로도 합격이 가능하다 좋은 자소서가 나올 수 있다라고 확인드릴 수 있겠습니다. 내가 뭐 특별한 외부 활동이나 경험 같은 게 없어도 사실 군대 팀 프로젝트 이런 부분은 모두가 보편적으로 갖고 있는 경험이잖아요. 그래도 정말 이 칼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정말 효과는 다를 수 있기 때문에 많이들 이런 부분에서 고민을 하고 정말 뭐 자기 분석이 제일 중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 강멘토의 하반기 취업을 위한 특강 자소서 관련해서 제가 궁금증 해결하고 있는데요. 이번에는 어떤 내용입니까? 네 강멘토가 하반기를 위한 취업 스킬을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기업 분석이죠. 기업 분석 정말 많이 합니다. 목숨을 걸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취업 토크 콘서트를 자주 가는데 거기서 우리 멘티들 우리 학생분들이 질문하는 내용 중에 많이 질문하는 내용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질문입니다. 기업 분석 어디까지 해야 되나요? 그리고 어떤 학생이 저한테 이런 질문을 했거든요. 멘토님 제가 가고 싶은 기업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기업의 기업 분석을 정말 하고 하고 또 하고 또 했는데 더 이상 나오지가 않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멘토님 이런 질문을 했더라고요. 그러면 이 질문에 대한 답 어떻게 하면 좋으실지 한번 우리 조선 아나운서가 거의 이제 준 전문가가 되셨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답변을 해주시리라 기대를 하면서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기업 분석을 정말 많이 하고 있는 친구한테 어떻게 좋은지 정말 많이 했어요. 이 A라는 기업을 너무 가고 싶어가지고 얼만큼 진짜 직접 찾아가고 난리를 부렸는데 더 이상 나올 게 없다. 더 이상 나올 게 없다. 나올 게 없으면 거기까지 딱 하고 다른 부분에서 칼을 갈아야 되지 않을까요? 또 김이 조금 빠지나요? 또 이렇게 한 번에 또 정답을 얘기해주셔서 아 맞아요? 네. 전문가 인정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제가 특강 제가 못 가는 특강이 있으면 제가 조선 아나운서께 부탁을 드릴 정도로 이제 전문가가 되셨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정말로 제가 이런 답변을 했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더 이상 할 것이 있느냐 그리고 제가 목표를 물어봤습니다. 목표가 뭐니? 물어봤더니 취업하는 게 목표예요. 얘기를 하더라고요. 당연히 취업이 목표입니다. 기업 분석가가 될 거니? 이렇게 제가 반문을 했거든요. 그래서 기업 분석가가 될 것이 아니라 기업 분석을 하는 게 목표가 아니기 때문에 기업 분석을 그렇게 열심히 했다면 기업 분석은 거기까지 하고 다른 부분에서 더 준비를 하시면 밸런스를 맞추는 게 참 중요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고 그렇게 제가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희망 기업에 대한 분석을 했다면 제일 중요한 겁니다. 활용을 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죠. 그래서 그 활용을 잘할 수 있도록 제가 오늘 또 자소서 내용을 갖고 와봤고요. 스킬업, 취업 가능하도록 바꾸셨어요? 취업? 네. 이렇게 조금 번갈아가면서 좀 지루할까 봐 강멘토가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이번에는요. 멘토링을 받기 전에 자소서를 좀 보면서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보여주시죠. 네. 자, GS리테일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여기에서 저희가 표도 보이고요. 내용도 좀 있는데 이게 어떤 부분을 좀 수정을 해야 되는지 한번 강멘토께서 말씀해 주시죠. 잘 말씀해 주셨습니다. 수정할 부분 보시면 기업 분석이 제대로 됐다면 이런 내용을 쓰지 않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우선 기업 분석 자료를 한번 잠깐 보시면 이제 이 편의점 업계입니다. 이 편의점 업계에 영업이익 추이 그래프가 나왔고요. 그러면 이 3개사의 영업이익 순위를 알 수가 있죠. 이 순위를 아는 것 시장 점유를 아는 것 참 중요합니다. 이 기본적으로 알고 들어갔다면 이 내용을 보시면 1인 가구 증가로 성장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GS리테일을 조사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처음에 비포입니다. 우선은 이 내용에 좀 없는 내용까지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평소 가장 관심이 많았던 GS리테일 발표를 준비했는데 왜 관심이 많았는지 그 이유를 우선 써야겠죠. 또 한 가지 기업 분석이 순위가 나왔는데 여기 내용에는 없지만 업계 1위를 달성하고자 하는 GS리테일을 지원했습니다. 라는 내용이 있거든요. 그런데 기업 분석을 했다면 이미 영업이익에서 1등을 달리고 있는 GS리테일 기업에게 1위를 달성하고자 하는 성장성이 높은 기업이다라고 얘기를 한다면 로열치 높은 면접관 분들께서 기분이 좀 안 좋으실 수도 있고요. 그리고 기업 분석을 덜했다는 느낌 받을 수 있겠죠. 그래서 그 내용을 포함시켜 주시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1인 가구 증가로 성장 가능성이 높은 GS리테일 그리고 지금 현재 영업이익 1위를 달리고 있는 GS리테일 해당 성장 가능성과 1위 유지를 하는 이 기업에 내가 입사하고 싶다라고 표현을 해준다면 훨씬 더 좋은 기업 분석을 활용해서 자소서 작성을 한 케이스다 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는 기업 분석은 열심히 했는데 활용을 좀 못한 케이스이기 때문에 열심히 만든 자료 조금 더 꼼꼼하게 훑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오늘 이렇게 강신호 대표님과 함께 1부에서는 자격증 정보 또 2부에서는 하반기 취업 멘토링까지 들어봤는데요. 1시간 동안 함께해 주신 강신호 대표님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취업이 보인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schw 다